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이번 총선에 빅매치로 꼽히는 곳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다. 장관 기자, 명룡이라고 합니다. 명룡 대전.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두 사람이 어제 만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인천 계양산 시장에서 원희룡 장관이 쳐다봤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저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손도 잡고 인사도 했습니다. 인상적인 건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다는 점인데요. 6초에 불과한 찰나의 대화 보고 오시죠. 6초.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오른쪽 반이 좀 이동해 주시고요.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고요.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이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SNS에 적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가서 먼저 악수 인사를 청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이 길 가다가 보이면 인사하는 거고 안 보이면 인사 안 하는 거죠. 그걸 SNS에 올려서 억지로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원희룡 장관도 예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제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전화하면 격려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하면 비선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당대표는 다 전화하는 거거든요. 눈에 띄면 또 같은 정치인들끼리 인사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억지로 명령대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다. 그러면 명한대전 정도 되겠는데 원희룡 장관께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권주사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명령대전이라고 하기에는 과잉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억지로 명령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SNS를 가지고 대립도 만들고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신지 궁금한데 사실 정치인들이 날 정말 센 날을 세우고 비판을 하다가도 만나면 웃으면서 악수를 해요. 저번에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봐야죠. 저번에. 이번에는. 그럼요. 이번에는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초간 인사인 거고요. 지금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이 지금 명령대전까지도 아니다. 마치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조기축구회까지 대표가 옵니까? 제가 정치평론 10년에 조기축구회 모임까지 당대표가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절박하니까 한 표가 급하니까 조기축구 모임까지 대표가 가잖아요. 이게 저는 그만 의식하는 거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5선 물려받은 상태에서 현역 아닙니까?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신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입니다. 선거가 50일 넘게 남은 데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계속 좁혀들고 있어요.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게 바로 조기축구까지 온 원인이다. 이러봅니다. 제가 요건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출마를 안 해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해봤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조기축구회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지역구에서만큼은 한 사람의 출마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과 열심히 이렇게 경쟁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 지지율이 한자리 때다. 이렇게 허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자리나 나는 거냐 한가리밖에 안 나는 거냐. 어떻게 부원장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1대 49로 이겨도 이기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 제로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소선거구제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진보층들의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론조사 나온 김에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같은 기관에 두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격차가 9.2%포인트에서 8.1%포인트로 조금은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되리라고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세만 보면 차이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현역이고 원희룡 장관은 처음 도전하는 신인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격차가 많이 날 거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보궐선거로 이재명 대표가 배치 달 때 그때 윤 형선 후보하고 이게 얼마 차이 났습니까? 별로 안 났잖아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 이게 10% 넘짓 차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윤 형선 후보보다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게 이 추세가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점점점 좁혀지다가 약간 이게 농담 섞으면 0.73 정도 이기지 않을까, 원희룡? 이렇게 봅니다. 굉장한 접전이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하고 제가 500원 내기도 할 자신이 있는데요. 500원 내기 하셨군요. 좁혀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유명하지만 계양에 와 있는 원희룡은 사람들의 인지가 부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좁혀지긴 하는데 뒤집고 이런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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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